화요일 화사하게 혼자 사는 남자 형중은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주로 이런 거 질려주세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원래 허기만 채울 필요가 있을 때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듯 하죠? 네 맛도 예술이에요 치즈하고 치즈하고 살짝 얹어서 식사 후엔 설거지가 빠질 수 없겠죠?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설거지가 밀린 건데 이게 얼마나 밀린 거예요? 이 설거지 지금 상태로 보면 한 4, 5일 정도 일주일 안쪽인 것 같죠? 근데 이게 거의 3주 가까이 방치했는 설거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끝나신 거예요? 설거지 끝났어요 열끗하죠? 이 안에도 상대편 출연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너무 궁금하죠 누굴 것 같아요? 왠지 가수일 것 같은데 가수일 것 같다는 게 세분이요? 만원 행복 그거 잘해야 돼요 먼저 하셨었죠 노하우라고 얘기를 해주기에 참 애매한 게 나도 졌어요 내가 솔직히 누가 닿겠어 지금 상대가 누구죠? 지금 상대도 몰라요 약간 포맷이 바뀌었어요 중간장면 때 이야 더 재밌어졌네 흥미진진한데 얼마 썼어요 지금까지 전화 쓴 거 있어요? 조금 썼지 벌금 문제 있어요? 벌금은 없고 음료수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100원씩 까고 그죠? 졌어? 졌어? 이렇게 쓰면 안 돼 진짜로 이거 힘들어 지금 김형중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게임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박공 경계기 부르는 거 없어요 저분이 져서 그런지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소가 오페라를 부르는 건 많아? 나보다 그냥 티셔츠 바라는 것은 없잖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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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트러블타 이거 펄프 픽션 고맙습니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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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난 정확하게 계산할 거야 나는 너희들 상당히 딱 좀 이런 거 안 한다 국물 좀 많이 주세요 네 국물은 먹어도 돼요? 응? 아닌데? 아니 국물도 안 돼요? 하긴 하고 먹어요 와 무턱대고 먹다가 진짜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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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국물 값 계산해봤자 국물 값이면 얼마나 되겠어 떡국인데 떡국? 이게 500원어치야?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삼각형 쿠폰 250원 오케이 이건 진짜 정정당당하게 먹는 거다 그치? 터무니없이 아깝고 정정당당 맛있게 필요한 게 진짜 있어 전 국물이 힘들어 진짜 어우 너무 배불러요 김영종 씨의 운대입니다 넌 나를 혼자 해도 괜찮아 널 못 Phone 담겨 널 못ался 버리깐 난 너와 널 좋아하는 넌 초라해지니 헤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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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! 헤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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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잠시 후에 20대의 모습으로 짠 하면 변합니다. 반대하겠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변신을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짠. 유술공주 민키 민키. 나를 온 더우먼. 생쇼를 해요. 오 지금 내 나이네. 가슴이 두 자리야. 우리 노연애 씨가. MBC 뭐 그 행복주식회사. 만원짜리. 하나 둘 셋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뭐 하시는. 예 아니. 룰이 왜 바뀌었어요. 원래 상대 도전자를 누군지 알려주고. 그랬었죠. 하는 거였는데. 좀 민망한 말씀을 드리자면. 자랑할 건 아니지만. 좀 컴맹에 가깝거든요. 독수리예요. 제가 대탑니다. 누가 들어왔는데요. 아니 지금 나 누구게 보냈어. 그러니까. 반말. 반말 나왔어요. 아 말 놓을까요. 그래요. 분명히 나보다 어린애 같은데. 저도 좀 어려요. 좀. 이 채팅 문자나. 저런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는 걸 보면. 20대 초반이 아닐까. 오브가 코스지. 저건 무지하게 구린 멘트인데. 저거 70년대생들이 쓰는 아주 구린 멘트인데.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. 너 인기였구나. 어떻게 알았어. 한 남자가 늘 내 곁에 있지. 어머 어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들통이 나는 거야. 어떻게. 남자랑 같이 항상 있는 댄스 여자 가수. 자두 아니에요 자두. 지금 주문 들었어. 넌 날 뭘로 생각할래. 세븐. 세븐. 비와. 비 비 빌비 Brooke. 비 좋지 않아요 비.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. 감이 오세요 감이요. 전혀 안 오는데요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요. 일단 진짜 성격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진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